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여야 후보들이 당의 지침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이 어려워지자 인지도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 대전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서철모 전 대전시 행정부 시장은 오늘 대전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30년간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한 도시발전에 대한 고민과 정책, 정치에 대한 생각을 알렸습니다. 앞서 대전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전 구청장과 국민의힘 이장우 전 국회의원도 설 연휴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.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월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개별 선거운동은 미루도록 했지만 출판기념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